민숙은님, 레벨 누나들도 오디션 보신거죠? 저도 가수지방생이라 오디션을 보려고 하는데 오디션 꿀팁을 아신다면 알려주세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꿀팁이 있나? 저는 옛날에 5학년때 오디션을 봤을때 그.. 5학년때 봤어요? 네, 초등학교 5학년때 봤을때 인터넷에 쳐봤어요. SM 오디션이라서 꼭 머리띠를 써야한다고 하더라구요. 머리띠를? 네, 그래서.. 어디서 그런가? 파마 이렇게 하고 머리띠 쓰고 보라색 머리띠인가? 무슨 하얀색 머리띠인가? 쓰고 갔어요. 그리고 꼭 약간 저희 회사 노래를 부르면 안된다 약간 이런 말이 있었어요, 당시. 그래서 싹 다 피해서 막 JYP 고르고 갔는데 결국 다시 시키신건 SM 노래 하긴 그 회사만의 독특한 그런 장점들이 있으니까 그걸 보고 싶었던 것 같네요. 다 골라서 JYP 노래 못 골라 하하하하하 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